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 계신 한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말씀이 국가로부터 연구비도 받아야 되고 또 지키게 되면 앞으로 여기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가장 대부분 입을 다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나라 전체가 입을 다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로 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대학 동기들 만나서 나눈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이든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 대학 동기 5명과 전역을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한 대학 동기 5명입니다 누구보다도 민경욱이라는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모여서 전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4년 동안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도 다 알 겁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김현장 변호사도 있었고 검사 출신의 이번 총선의 출마에 떨어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배춘잎 투표지 1장기 투표지를 다 설명해도 그들은 부정선거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을 가장 잘 아는 대학 동기 5명이 모두 변호사고 김현장 출신 현직 변호사도 있고 검사 출신의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는 변호사도 있고 나머지는 또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악 개념이 없어진 나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집 앞에 이러면 도둑놈들이 와도 이러면 항의를 안 할 겁니다 북조선 인민군이 내려오더라도 항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 줄이를 털어 그들의 구체적 범죄 진술을 받아야만 내 말을 믿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나 황교안 총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라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양심이 죽고 정의감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치를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대학의 지난 여름 동기 5명과 나온 대화에서 이 나눈 대화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도고 대한민국의 양심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가는 그 관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는 되돌리기 힘들 정도의 그 관성이 이렇게 그냥 픽스돼 버린 겁니다 그냥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 돈 아니면 내한테 돈이 안 생기게 되면 내한테 돈이 생기면 정이고 내한테 돈이 생기면 선이고 내한테 돈이 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합법인 겁니다 내한테 돈이 안 되면 그건 악이고 내한테 돈이 안 되면 뭐죠 그것은 부정인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 바로 앞에 저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위협하더라도 내한테 돈이 안 되면 항의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흘러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게 리얼한 민경욱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들이 하는 반응인 겁니다 저도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정글정글합니다 이렇게 이게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홍콩에 중국 공상당이 선거를 중지시키고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친중국 후보만 나오게끔 만든 그 과정을 선거장압 끝이라는 그런 홍콩 뉴스를 여러분들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한 분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간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고종이란 희대의 매국노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고 이완용에게 덤티기를 씌운 짓거리를 한 것을 알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참담함을 느낍니다 윤석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처럼 바보 같은 게 정말 참담합니다 소위 지식인들이랑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정치인이랑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언론이랑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참담합니다 지금 30대로 아이 둘을 가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젊은 남성이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다음은 이재명이 될 수 있으니 말조심하고 살아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윤 대통령이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뼈가 부서지도록 뛰겠다고요 한심합니다 자기 뼈 부서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바보 같은 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홍콩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고종만 팔아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 사람들의 이름들 이 나라의 지도자의 유전자에는 팔아먹는 여러분들 속성이 있는 거죠 일본에만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팔아먹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인간들은 앞으로도 팔아먹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팔아먹고 나면 재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재기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대들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나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스팔트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같은 한국인이 아니고 다른 한국인인 겁니다 다른 한국이 여러분들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성향 자체가 희망고집 고문을 하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도 여러분들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또 팔아먹을 겁니다 또 그냥 역사 속이 아니고 또 팔아먹을 겁니다 눈에 흔합니다 누구한테 팔아먹을지